이번에 TRPG AI가 새로 나와서 켰습니다. 기본적인 룰은 D&D에 따라 진행됩니다. D&D는 이제 던전 앤드래곤을 말하는 겁니다. 판타지 세계에 온 걸 환영합니다. 당신은 막 수도로 가려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신의 성향과 등록이 랜덤입니다. 다양한 사람과 몬스터 이벤트를 겪으세요. 이거 이제 TRPG에 딱 맞게 만들어진 AI 같기 때문에 선택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만의 길을 가자 하면 왠지 좀 꼬일 것 같고 왠지 이런 쪽으로 하죠? 마을에서 조금 더 지내다가 수도로 가자로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먼저 당신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시골 출신 검술 청년입니다. 검사 근력, 민첩, 지능, 매력 4개만 딱 있나봐요. 이 정도의 능력치로 보아 전투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마법이나 사교적 능력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눈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언젠가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을을 둘러보고 수도로 향할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요? 주민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선택지를 많이 줍니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AI한테 내 캐릭터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도박힘이라는 이름의 시골 출신의 검술 청년이라고 쳤거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만화스럽게 바꿔볼까요? 만화책 스타일로? 나왔구만 나왔구만 칼이 어딨는 거야? 칼이 가슴에서 나왔어요? 뭔가 쥐고 있긴 하네 근데 칼날은 여기서 나왔지만 한번 드래곤볼 스타일로 만들어볼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칼날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에서 나온 거죠? 팔에서 나온 건가요? 검사 같은 캐릭터를 아예 못 그리나 보다. 드래곤볼로 바꾸니까 액면가가 확 들어 보이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원피스 스타일로 뽑았습니다. 되게 젊어졌어요. 그리고 칼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뭔가 손가락이 많이 이상하지만 원피스가 근데 되게 만화 주인공스럽게 나오긴 했다. 나루토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검의 방향과 손가락은 이상하게 뒤틀려 있고요. 탈주 닌자인가봐요. 살짝 기스 있습니다. 이름 적어놓은 거야? 아니 스펠링도 틀렸어. 아니 이름 스펠링이 만들 때마다 바뀌네. 이거 이제 던전앤드래곤 스타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괜찮은데? 던전앤드래곤 스타일로 고정해서 갈까요? 되게 약간 잘 뽑아줄 것 같아. 이제 정보수집과 물품 구입을 하겠습니다. 정보수집과 물품 구입 둘 중에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정보수집부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보수집부터 시작해보죠. 마을 곳곳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퀘스트를 찾아보세요. 이거 젊은이 무엇을 도와드릴까? 마을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일이 있나요? 북쪽 숲에 괴물이 출몰한다고 하던데 도둑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던군. 어... 괴물과 도둑... 다른 정보는 없나요? 마을 장로님께서 용사를 찾고 계시다네. 장로님한테 가봐라. 장로님께 가보자. 안녕하세요 장로님. 마을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용사를 찾고 계시다던데... 괴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제가 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숲을 정화하고 오면 보상을 해드리겠소. 이제 물품 구입하자. 정보수집을 마치셨으니 확실히 연동이 돼 있습니다. 정보수집 먼저 했다는 거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여러 상점들이 보일 것입니다. 무기와 방어구를 파는 무기상. 회복템을 파는 약초상. 여기서 이제 약초로 회복을 하나 봐요. 모험용품을 취급하는 자파상이 있습니다. 무기상부터 보자. 안녕하세요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다면 두성검은 어떨까? 전투에 아주 효과적일 것이야. 금화 20입니다. 20금은 좀 비싸네요. 그러면은 이 장검은 어떤가? 15금화다. 아니 왜 네 맘대로 정해서 장검으로 정해? 어찌됐건 장검 하나. 이거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약초상이랑 자파상이죠. 자파상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치유물약이 좋을 것 같건 5금화입니다. 아니 왜 네 맘대로 정하냐고. 왜 물약 두 병이랑 방수망토 사냐고. 20금화. 약초상으로 보냈습니다. 치유포션 한 병에 10금화 뭐야? 회복약초 한 묶음에 7금화. 아니 너 왜... 성능이 다른 건가? 약초상 비싸네. 회복약초 두 묶음 14금화. 난... 나는 돈이... 나는 돈이 얼마나 있는 거야? 너 왜... 자파상 간 거 없던 일로 만들었어. 뭐야? 자파상 간 거 없던 일로 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따지면 꼬일 것 같아서 시키는 일만 하겠습니다. 무섭네 얘. 그럼 지금은 회복약초 두 묶음이랑 장검 하나 있는 거예요. 자파상 가서 뭐... 이거... 상관없던 일입니다. 남은 15금화로 무기상한테서 활과 화살을 사고 싶어. 아이고... 딱 떨어지게. 장군과 화살 세트. 그럼 출발하자. 이걸로 돈 다 썼습니다. 회복약초 두 묶음. 장검 하나. 이거 장군과 화살 세트 샀어요. 자 숲으로 향할 때가 됐고요. 숲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오크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아... 주변을 둘러본다 이런 식으로 할 걸. 화살로 선빵 칠려고 했는데. 으르렁 누구냐? 이 숲에 진입한 자는. 당신을 향해 몸을 돌린다. 오크를 주의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해 보여요. 전투에 대비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전투할까? 일단은 좀 시켜볼까요? 어떻게 하나? 아 주먹을 휘두릅니다니까 피해야겠지? 주먹을 휘두른다고 했으니까 피하며 검을 뽑는다. 오크의 공격에 당신이 민첩하게 피하며 검을 뽑습니다. 인간 개자식 내 영토를 침범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다시 주먹을 휘두르고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괴물은 만만치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먹을 피하면서 오크를 스쳐 지나가며 옆구리를 뱀다. 피하며 그 틈을 타 옆구리를 내려칩니다. 아 맞았어요? 어 이거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D&D 맞아 이거? 아 좋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입혔군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구리를 베인 상대가 지칠 때까지 도망다닌다. 좋습니다. 이 전략이 효과적인 것 같네요. 오크는 피로에 지쳐 허우적거리며 쫓아가지만 당신의 민첩성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점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거리를 충분히 벌린 뒤 활을 꺼내 목을 맞춘다. 오크의 목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정확한 화살로 오크를 처치하셨군요. 이제 이 괴물은 더 이상 마을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장로께 보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 그리게 하겠습니다. 오크가 나타나서 도박힘에게 주먹을 휘두른다. 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둘을 합치냐고 됐다. 다시 뽑았습니다. 오크 나왔고요.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죠. 손가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옆구리를 베이고 피를 흘리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오크 뽑았습니다. 정확히는 옆구리를 베이고 지쳐있는 오크를 뽑아주라고 했는데 쓰러져버렸네요. 또다시 손가락은 이상해져 있고요. 근데 오크 손가락이 원래 저런 걸 수도 있으니까. 아니 목에 화살이 박힌 오크 뽑아주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뽑지 말고 목에 화살이 박혀서 죽은 오크를 뽑아야겠다. 야 이거 괜찮다. 죽은을 넣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팔이 세 개가 된 거 자 그럼 이제 마을로 갈까요? 금화주머니를 건네줍니다. 다음은 고대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숨겨진 보물이 있대요. 보니까 장비도 맞출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좀 실망입니다. 아니 뭐 주고받고 그런 위기가 없어요. 내용만 보죠 내용만. 아 바닥에 함정이 나타났다. 함정을 장풍으로 파괴한다. 당신이 장풍으로 함정을 날려버리자. 바닥에서 아니 이거 내 맘대로 할 수 있네? 저기 보이나요? 바닥으로 뭔가 기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눈으로 광선을 쏴서 증발시킨다. 당시 손을 뻗어 눈부신 광선을 방출하자. 괴물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유적을 때려부수고 운석을 떨어뜨려 세상을 멸망시킨다. 유적을 무력으로 파괴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그걸 알아? 그걸 아는데 눈에서 광선을 서용해줘? 됐고 운석이나 떨궈 아 세상의 멸망은 막는구나. 그러면은 운석은 없던 걸로 하고 모든 모험을 마지막까지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엔딩을 보겠습니다. 아 고대 유적이 엔딩이구나. 고대 유적이 엔딩인 것 같아요. 보자 이제 고대 유적의 비밀. 유적이 무너지니까 빨리 도망치세요. 이 유적의 비밀을 언젠가 밝혀주세요. 뭔데 이게 갑자기? 도망친다. 이제 뭐라면돼? 아 고대 유적이 목적인데 지금 무너져서 한번 나온 거네요? 마법사가 돼서 마법사가 돼서 고대 유적이 안쪽으로 텔레포트한다. 유적의 주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텔레포트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유적의 주인을 파괴강선으로 파괴하고요. 아 파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유적 밖으로 나가서 30년간 수련을 해서 세계제일검이 된다. 세계제일검이 되고 유적의 수호자를 반갈죽한다. 유적의 수호자를 반갈죽하자 강력한 힘이 폭발합니다. 무너지는 유적을 제일검의 검술로 썰어버리고 유적의 비밀을 발견한다. 제일검의 검술로 유적 전체를 힘차게 배워내자. 다독이 무너지며 균열이 일어납니다. 아 자꾸 도망가나는 말만 하는데 없나 본데요 유적의 비밀이? 다음에 찾아볼래. 이미 제일검인데. 제일검이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는데 다시 탐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세계를 평정하고 황제가 돼서 유적이 기사단을 보내 비밀을 알아낸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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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봐. 기사단이 유적 깊숙한 곳에 들어가자 강력한 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아 유적의 비밀이 뭔데 원피스야 왜 안 알려줘? 고대 문명에 지혜와 힘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검으로 신이 돼서 유적의 비밀을 알아낸다. 어디 막아봐. 신도 막아봐. 어 뭐야. 당신이 검을 들고 유적의 힘을 흡수하고 계시는군요? 왜 갑자기 흡수하냐고. 아 신이 되기 위해서 힘을 흡수하는 거래요. 유적의 힘을 흡수하는 거래요. 난 그렇게 안 썼거든요? 그냥 알아서 신이 된 다음에 비밀을 알아내라 그랬는데 아니 왜 맘대로 유적 흡수하냐고. 유적의 힘을 얻고 그 힘을 활용할 방법까지 찾아야 된대요. 아 이 힘 사용법 나오네. 분쟁을 막고 가난의 기근 재해를 해결한다. 어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자 구원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업종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끝났다. 아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제일검 도박힘이 유적의 힘으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든 걸 던전앤드래곤 스타일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일검이에요. 아 이렇게 엔딩을 봤습니다. 유적을 정복하려면 필요했던 능력치를 알려줘. 저는 제일검이 되고 황제가 돼서 겨우 정복했죠.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근력, 민첩, 지능, 매력. 아 고대의 존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매력도 필요하구나. 육각형 꽉 채워야지. 아 사각형이네. 사각형을 꽉 채워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였다. 나는 힘이랑 민천만으로 한 거네. 제일검에. 이렇게 네 가지 주요 능력치가 균형을 잃고 고르게 발달했을 때 유적의 비밀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랬구나. 야 마법사 한 명 데려갈걸. 매력쟁이 한 명이랑. 어쨌건 해결이 됐습니다. TRPG. AI TRPG. 아직 갈 길이 멀다. 유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고. 좀 더 이제 주사위를 굴렸으면 좋겠는데 주사위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싸우게 해줬고요. 마지막 엔딩에 해당하는 유적의 비밀은 이제 막혀 있었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력, 민첩, 지능, 매력이 전부 필요했고요. 만약에 내가 검사나 마법사가 돼서 홀로 해결하려고 그랬으면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특히 매력에서 좀 막힐 것 같네. 아직은 좀 먼 것 같고요. 전투 과정까지 좀 더 이제 게임을 즐기듯이 사람이랑 즐기듯이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AI가 됐으면 좋겠네요. 잘 플레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다음에 뵈요.